안녕하세요. WWF 코리아 사무총장 박문희입니다. 플라스틱은 깊은 바다에서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외딴 산에 이르기까지 발견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500년 이상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떠돌다, 이세 플라스틱이 되어 결국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WWF는 이런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 방식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한데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거절하거나 과대 포장된 제품들을 사지 않는 곳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WWF의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오는 11월 부산에서는 국제 플라스틱 조약 체결을 앞두고 국가 간 회의가 개최됩니다. 보다 강력하고 소율적인 조약 체결을 위해서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챌린지를 위한 다음 주자는 SK매직 김만성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